어렸을 적에 설날이 되면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.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었고요. 떨어져 있던 친척들,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없죠. 정말 안타깝습니다. 그러나 호랑의 해인 만큼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올해 원하셨던 꿈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음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번 명절이긴 하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